자 기본벅장 그렇죠 박수를 치면 건강이 좋아져요 박수를 치면 인격이 올라갑니다 박수를 치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래요 좋아요 항상 박수를 쳐주세요 준비 미드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장미꽃떡굴 훈꽂이 집을 채워 봅니다 백마리 소리 백말들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오래 즐거운 온달새뻐에 미드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포근한 사랑 포근한 사랑 여권만 믿어 그런 집을 지어요 여러분 가족의 힘을 아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은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래요 오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가수협회 고향시취회고요 우리 한마음 색소폰과 함께합니다 미드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장미꽃떡굴 훈꽂이 집을 채워 봅니다 집을 채워 봅니다 집을 채워 봅니다 외라인소리 해맑은 호솔길을 따라 상세를 오랜 즐거운 원달 센터에 희들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모두 사랑을 엮어봐요 그런 집을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봐요 그런 집을 지어요 지하실도요 그런 집을 지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낭만 콘센트는 매 주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곳 행주산성 역사문화공원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